오케이! 이야아아아아아아아 음 맛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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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요 헤헤헤헤헤 아잇! 피카츄 야잇! 피카츄 야오! 시-작! 오케이 오이씨 저.. 존나 크다 저거 쨈먹으면 바로 3등인데 일로와 아잇! 이 새끼 뭔데? 아 뭐야 이탈리안 지렁이 아 다시 해야되네 오케이! 바로 묵어주고요 그렇지 날 칼치기 지렸다 칼치기 지렸어 정말 지렸고 172 바로 왔죠? 그냥 잡밥이죠? 그냥 쉽죠? 그냥 이기죠? 너무 쉽죠? 너무 쉽죠? 아 이 새끼 도망 잘 가네 아 나 이 새끼 도망 잘 가네 어 이거 이따 먹고 일단 먹어주고 음료수 하나 야무지게 먹어주고요 와 진짜 안 죽네 야 포기해 넌 이미 갇혔어 포기하라고 이 자식아 나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이 새끼놈 하나 뒤질래? 맞은 놈은 존나게 맞아요 먹을만한 거 한번 쓱 찾아봅시다 골뱅이 하나 먹으라고 하셨다 야 골뱅아 골뱅아 이 맞은 놈은 존나게 맞아요 자 저 지금 29입니다 3등 안에 들어가는 거 그렇게 의리 없지 않아요 일단 만점만 좀 채워보자 만점 오 이거 맛있겠다 아이고 오케 의도 걸렸어 야 야이 씨 개새끼 아 아 아 아 아 팍 일단 큰놈 탕 큰놈 한번 탕치기 해야겠다 큰놈 탕치기 아 안 걸려 안 걸려 지렁이 학고 지렁이 됐네 어이고 맛있겠네 좋아 좋아 이거 진짜 일용할 양식이다 야 이거 처먹으려고 다들 막 달라드네 이 정도면 야무지다 오케이 다시 22등이네 오케이 다시 본전이야 가두리 양식 가두리 양식 야무졌죠 가두리 양식 야무지죠 가두리 양식 야무지죠 오케이 오우야 맛있겠네 정말 맛있겠다 와 정말 맛있겠다 야 지금 12등이면 해볼만한 거 아니냐 솔직히 아이고 이렇게 또 와서 이렇게 어 안돼 야이 씨 비카층 아따 존나 짜증나네 진짜 아 씨 아 정신 차릴게요 빨리빨리 먹자 어 뭔데 비카층 저거 비카층 그치 전판에 개노무색기 저거 일로와 냠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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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렸다 우와 순간 개떡상 야이 씨 아 씨발 괜찮아 지렁이네 이게 멘탈 싸움이야 아 뭔데 아 씨발 뭔데 아 뭔데 아 씨발 뭔데 아 씨발 아 애들 투명화 쓰는 거 왜 이렇게 세지 애들 좀 고인물들 같네 얘는 뭐 오케이 야아 하하 맛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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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요 에헤헤헤헤 아 피카층 야이 피카층 야오 코코까까 죽어라 그라띠 야 호랑 호랑이 꺼져 개씨발 왜 네가 먹어 그걸 아 이거 뭐야 얘는 왜 죽었지 이건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핵 방사능 쳐먹은 방사능 지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먹으면 오히려 줄어요 얘 우와 이 새끼 뭐야 어 얘 맛있게 생겼다 파란색 나보다 등치가 크지만 맛있게 생겼네 나도 얘만 했을 때가 있었는데 어우 너무 맛있고 너무 맛있고 어우 형님 너무 맛있고 어우 쉣 어우 쉣 파킹 베르 딜리셔스 너무 맛있고 너무 맛있고 너무 맛있고 너무 좋고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들어와서 나한테 뒤져버려 그렇지 그렇지 기야시 피카츄 우와 꺼져 나이스 아아아아악 아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이 적자생존의 법칙이야 어? 한방에 떡상 하자고 진짜 왕건이 하나만 딱 먹잖아? 그러면은 10등 안에 들어가는 거? 1도 아니야 이런 애들은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 저렇게 덩치가 큰데도 불구하고 막 휘황찬란하게 움직이는 애들이잖아 저런 애들 내 옆에 있는 애 얘 이런 애들이 위험한거야 헤에에에에에에에에 우와 이샌끼 자석 아이템 먹고 다 처먹는 거봐 어우 돼지사끼 지렁이개 코트구만 이 욕심이 끝도 없는 돼지세키 이거 어? 야 이거라도 먹자 꺼져 아 또다시 가야되네 미치겠네 스트레스 받네 이거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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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야 헤헤헤 정말 맛있잖아 야이씨 아니 거지같은 새끼들 왜이렇게 기어들어와 염천교 거지새끼들 아니 그만와 이 족거지새끼들아 아 좀 먹자고 개새끼야 야이씨 아 나 못하겠다 진짜 아 저 존나 열받아 이거 채팅창에서 코트랑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요? 물어보지 마세요 저 방해하실거잖아요 오지 마세요 예 저 혼자 할게요 우와 3등 롤 아까 채팅창에 저 3등 롤입니다 형님 와서 드십시오라고 하셨는데 야 3등 롤 너 12시로 올 수 있니? 12시로 와봐봐 6시로 와 6시로 얘들아 왜 안와 나 힘들어 야이씨 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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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야야 롤롤롤롤 형한테와 형한테와 그냥 어 그렇지 돌 돌 말아 존나게 말아 야 계속 말아 야 롤롤롤롤롤롤롤롤롤 너무 고맙다 너 정말 진정한 니가 진정한 고창장 아니겠냐 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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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죽어도 되지 않을까 롤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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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 shocked 야 순식간이고 롤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고 뻥뻥뻥뻥ゃ 빰빰빰빰 바로 중간으로 가갖고 애들 퉁쳐먹자 와 육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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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무지 구현 어 잠깐만 아 이새끼 닉네임 코트 뭐야 코트 바보? 야 코트 바보야 형한테 좀 말아줘 너 그거 풀려야돼 근데 야 너 그 방사능 풀어야 된다고 방사능 풀라고 방사능 안풀면 너 안된다고 코트 잠지는 뭐야 쟤 미친새끼 저거 닉네임 야 이씨 내가 믿음 잘못이지 와 나 이 스킬 썼어 여러분들 와 저 미친쓰레기새끼들 꺼져 개새끼들 오지마 야 진짜 3등 해보자 꺼지라고 오지말라고 미친놈들아 오지마아 코트 킬 이후 꺼져 개새끼 닉네임 존나 더럽네 꺼지라고 꺼지라고 야 꺼지라고 오지마 오지말라고 미친놈아 따라오지말라고 따라오지말라고 코트 킬 유 개새끼야 따라오지말라고 코트 바보야 오지마 아니 오지말라고 야 나 진짜 미친놈들아 오지말라고 아 오지말라고 재미없다고 방송 아 오지말라니까 아 진짜 오지말라고 아 오지말라 코트 바보야 어 말아줄거야 말아줄라고 말아줄라고 아 말아줄거 아니야 너 뭔데 너 왜 왜 내 앞에서 맞는데 아 가라니까 얘들아 오지말라니까 진짜 오지말라 오지말라니까 진짜 존나 짜증나네 진짜 가라고 미친놈아 아 진짜 오지말라고 아 제발 오지말라구 아 미친놈아 가달라고 오케 죽었다 미친병신 잘 뒤져 개새끼야 오케 벗어나야겠다 와 저 지금 E스킬이랑 W스킬이 없어가지고 저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여러분들 아 30초 남았어 아씨 못하겠네 근데 이게 별풍선으로 보인다 나 지금 먹는게 별풍선 쓸어담고 싶어 이렇게 아프리카 이렇게 흩어져있는 별풍선 다 쓸어담고 싶어 맛잇겠다 헤헤헤헤 야 이거 너무 아쉬운데 나 이거 죽으면은 이 목숨까지 해드릴게요 오케오케 이 목숨까지 해준다고 오케오케 야 3등 얼마 안남았어 와 내 만점이 그래도 나 이걸로 잘 살았어 아까 견제 존나 들어왔는데 근데 이게 몸뚱아리가 커지니까 이렇게 막 활개치고 다닐 수가 없어 몸뚱아리 커지니까 활개치고 다니기 너무 힘들어 앗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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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재밌었어요 그냥 나가 뒤지십시오 돌돌 마라 존나게 마라 존나게 마라 디지기 마라 염병아 봐라 야 계속 마라 마라마라마라마 야 누구 오기 전에 빨리빨리빨리 계속 마라 계속 마라 야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너무 고맙다 너 정말 진정한 니가 진정한 고창장 아니겠냐 야 빨리빨리빨리 이제 죽어도 되지 않을까? 롤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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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